안녕 안녕 온다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뮤직비디오는 코너할 인사드리겠습니다. We made action! 안녕하세요. 넌입니다. We made action! We made action! 저도요? 네. 시그슨가 네. 넷의 노래는 Not Funny 노래입니다. Not Funny! 허니! 오케이! 허니 허니 통과자 전화하는 시그니 허니 안녕하세요. 이 말의 꿀볼 김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아르의 운망의 하나님 막내 김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아르의 난사시를 맡고 있는 기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아르의 휘핑크림 메인 보컬 이지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아르의 보스키 메인 보컬 연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아르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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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르의 기장 수고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아르의 까불까불이 미니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가장 좋은 사람을 공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저희는 자기소개와 여자들이 집으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공부해 주신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누구의 인식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인식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식은 Kim Nick! 1, 2, 3, 4... Hola!!!!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인식은? 아, 네. 오케이. 그리고 먼저. 이제 세일 걸. 제가 먼저. 제가 먼저. 네. 와, 진짜. 아, 정말.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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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가이트. 컴퓨? 네. 아, 저희는 28. 저희는 28. 28. 오케이. 네. 황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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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니한테 재밌는건데 토요일 내에요 아니야 에이틴 1 2 2 2 아 아 아 아냐고 음 법 3 설입 설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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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스 해, 아이! 한 번 알려줘야 되나? 다 됐다. 1987. 와.. 56. 아예! 예! 예! 2배 5번 되고 옆에 1번씩 해놔라. 네, 2번. 어? 5배 6번े. 아예! 뭔가 아까 첫 번째 안무.. 엄청버가지고, 우와ise. 너무 추게 먹어가지고 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일단 지금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원래 와 대사야 빌리스 오오오오오 아 나 40원 수준 안 된다 나 반전 수준 안 된다 나 40원 아니 난 반전 수준 안 된다 그럼 수준 안 된다 잘했어 하핫 잘했어 6. 13. 2, 3, 4, 2, 3, 4, 3, 2, 1, 2, 1, 2, 3, 2, 1 Jay 그리고 해외에 23 23 오 마이 갓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This is so beautiful I'm good, I'm a barbershop I'm just on the hotel I'm good 2, 2, 3 2, 3 3, 4 2, 3 2, 3 2, 3 2, 3 3, 4 1, 2, 3 그리고 쟈니에잏 또 쟈니에잏 아니, 쟈니에잏 아아, 아이돌 나랑 다메소다 10대야 10대야 아이돌? 아이돌? 10대야, 10대 8 1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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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그냥 수정의 거 눌러서 눌러서.. 저도 저도 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 것 같아 우리 것 같아 이거 18 영화에 나오는 거 딱 10대야 딱 딱 그.. 청소년 영화에 나오는 거 10대 딱 오늘 17 11 난 한 번 하셨는데? 왜? 이만해도 들어? 뭐라든지 샘피드 10대가 20대들이 이렇게 시원한경을? 빛이 나는 눈에 뵙고 귀찮아 젠ima 센터 st disappointment 15.. 25.. 25! 25! 25! 트위티팔, 트위티팔, 트위티팔. 아, 순식이 이렇게 빠른 소리. 아, 이거 지금 한 번만. 일단 우리 이거 다 아프잖아. 오케이, 올라. 트위티팔. 빠져라. 수고하셨다. 수고하셨다. 2, 3, 2 오, 맞지? 바로 해면 돼? 오빠 다 알아서 형은 볼게요 우리 둘이 이제는 둘이 똑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스러운 외부씨 결혼하이 마치오도록 오케이 그래서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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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오메 오 저렇게 뭐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27 오 오 가까운 면이 23 오 오 오 오 25 네? 오 우와 오 오 오 한 명의, 한 명의, 한 명의, 한 명의, 한 명의 여호와 함께 다 aurceus 잘하고있죠. 하늘이 아름다운 6명은 저는 제가 한 명을 부끄러움을 줄어요. 이렇게 해서 레코리스토트 짱 그의 홈리팩에 고생되어 보인 것 같아요. 아까 11살의 생명 곡, 정말 가족이었어요. 저가 11살 때 진짜 애교를 보여줬어요. 진짜 애교를 보여주셨어요. 진짜 키도 진짜 하나도.. 아.. 어.. 어떻게.. 그리고 그.. 그.. 액터 남자분? 16살? 그 분도 되게 잘생긴 것 같아요. 피곤하신 거 같은데.. 16살 이런 게 약간.. 믿기지도 않도록.. 그 영화 굉장히.. 굉장히 성불러 가는 영화인데 진짜 약간 오히려 어리신 분들이 좀 더 성숙하시는데.. 어.. 저희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2차 성징이라는 게 오는데.. 맞죠? 2차 성징이 오는데 이제.. 브라질 분들은 굉장히 좀 빨리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되게 어린데도 불명 성숙해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20살이 지나가고 이제 성년이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또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You look so young. Oh, thank you. Very pretty. Very pretty. 23. Oh, yeah. 3. Now.. 1. 2. 3. 2. 2. 2. 2. 2. 3. 2. Let's get it! We're going to get it! Let's get it! We're go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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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it!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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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너무나 즐거웠고 브라질분들의 사진도 보면서 맞춰보기도 하고 브라질분들 저희를 보면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좀 더 친근함을 느꼈던 것 같고 저희가 빨리 더 열심히 해서 브라질에 가가지고 직접 뵈면서 공연하고 이야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아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냐고 냐고! 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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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고